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려면요. 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세상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일 수도 있겠고요. 먹고 싶지 않거나 소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최고의 음식을 먹고 행복해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스테이크를 권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어떤 이는요. 최고급 한우고기를 먹어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이는요. 싸구려 김밥만 먹어도 행복한 경우가 있겠죠. 누구나 예쁘고 부자인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어하지만요. 그 누구도 그렇게 결혼해서 사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바로 건전한 체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상 속에 최고가 아닌 현재 자신의 상황과 수준에 맞는 적당한 배우자를 만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적정 노후생활비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원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조만 할 뿐이지 누구나 이 평균치인 적정 노후생활비를 써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신의 처지에 맞춰서 적당하게 노후생활비가 필요할 뿐이죠. 자 KB금융지주회에서 2023년도에 설문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부의 최소 노후생활비는 251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적정 노후생활비는 369만원이어야 됩니다. 이 정도라면 거의 1번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물가가 1번보다 더 비쌉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설문은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관계없이 총망라에서 은퇴 시점에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하냐고 물어본 것이거든요. 하지만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바로 기초연금수급자라고 해서요. 하위 70%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노후생활비가 필요한지 물어봤거든요. 어느 정도가 필요했을까요? 최소생활비로요. 개인은 88만 8천원입니다. 얼마 안 되죠. 부부라 할지라도 14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 또한 2023년도 국민연금 연구원 자료가 되겠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적정 노후생활비도요. 개인은 132만원 정도, 부부는 214만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KB금융지주에서 설문조사했던 내용보다는 거의 50%가량 더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 노후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그저 평균에 불과한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금액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책상과 걸상을 만들 때 있지 않습니까? 평균치에 맞춰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이 없습니다. 적은 사람하고 큰 사람은 엄청나게 불편하죠. 그래서 단계별로 평균이 아니라 계층별로 책상과 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지하철을 타고 하다 보면 일률적으로 손잡이가 똑같은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는 잡을 수가 없고요. 어른은 너무 낮은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 근래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손잡이를 만들어놨더라고요. 바로 층층이 어떤 것은 굉장히 내려갔고 어떤 것은 굉장히 올라갔고요.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서 어린이도 키가 큰 농구선수도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생활 수준에 맞춰서 노후생활비가 필요한 것이죠. 꼭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으면 더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하는데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상황이 여의치 못하니까 스테이크가 아니라 돼지갈비를 먹어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돼지갈비를 먹는 사람이 스테이크를 먹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파산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에 맞춰서 노후생활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설문조사 내용의 평균치를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생활할 수 있는 노후생활비를 타겟을 잡으면 되겠죠. 노후생활비 그래서 100만원을 잡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노후생활비로 200만원 아니면 300만원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부의 적정 노후생활비가 369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최소 노후생활비가 251만원이라고 평균이라고 말하지만요. 이것은 대도시일 때는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지역이나 지방에 살고 있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노후생활비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300갖구도 만족 못하죠.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요. 20여 년 전에 컨설팅을 했더니요. 자기는 노후생활비로 월 5천만원으로 쓰겠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컨설팅을 했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20여 년 전에 5천만원이거든요. 그것까지도 자기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부부 자신의 노후생활비는요. 타겟을 세워서 준비하면 될 뿐이죠. 그리고 조금 더 준비되거나 그러다가요. 투자가 잘 돼서 더 많은 노후생활비 조달이 된다면 그저 즐거울 뿐입니다. 노후생활비는요. 미래가치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가치로 판단해야만 어떻습니까? 간단 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은퇴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부의 현재 매월 필요한 노후생활비를 목표로 타겟으로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어떤 연령대에서도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든 50대든 60대든 관계없이 현재 기준에 노후생활비 150, 250, 350, 500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현재 가치로 매월 자기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설정을 해서 그것을 준비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미래가치로 연금, 노후생활비를 지급하는 연금보험 가지고는요. 절대로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가치가 너무나도 복잡다단한 변수에 따라서 엄청난 금액으로 변모될 수가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오른다면요. 어떻습니까? 미래가치로 지급하는 연금액 300만원은요. 똥값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똥값입니다. 그러니 현재 은퇴한다고 생각하고서요. 부부의 매월 필요한 노후생활비를 목표로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65세 부부의 노후생활비로 매월 300만원을 원한다고 했을 때요. 연령대별로 미래가치의 노후생활비가 다르기 때문에 미래가치로 설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물가상승률 3.6% 2023년도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요. 연령대별로 얼마의 노후생활비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복잡다단하거든요. 20세는요. 65세 때 은퇴한다고 했을 때 현재가치로 300만원의 노후생활비, 부부의 노후생활비는요. 놀랍게도 1,474만원이 있어야만 현재가치로 300만원의 노후생활비를 겨우 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45년 뒤에 300만원의 가치는요. 엄청나게 물가상승률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세는요. 1,035만원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40세는요. 매월 727만원을 준비해야만 현재가치로 300만원의 노후생활비를 평생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0세는요. 510만원이고요. 그리고요. 65세 이후에도 물가상승률만큼 계속해서 채증해서 노후생활비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65세 때까지 어떻게 맞춰갔지만 66세부터 100세까지 산다면 그 이한 동안에도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타겟으로 세운 65세 목표대로 만약에 연금봉을 가입했다. 그러면요. 낭패를 보게 되겠죠. 왜냐하면 장수할수록 점점점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현재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100세까지 계산하기도 힘들고 엄청난 노후생활비가 예견되니까 준비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요즘 젊은 사람들은 120세를 산다고 하니까 완전 낭패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제가 볼 땐 120세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설기의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00세가 아니라 120세도 준비해야 되는데 미래가치로는 절대로 준비 못합니다. 현재가치로 판단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현재가치가 아주 만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가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관계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물가가 예상보다 어떻습니까? 더 오르게 된다면요. 예를 들어서 미래가치로 준비한다면요. 노후준비는 확실하게 망하게 됩니다. 가령 물가상승률이 5%로 뛴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20세는 천만원대를 준비하면 안 됩니다. 매월 2695만원을 준비해야 되고요. 50세도 어떻습니까? 624만원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전 연령대에서 필요한 현재가치의 300만원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명료하고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100세를 살든 120세를 살든 관계없고요. 물가상승률이 5%든 10%든 20%든 100%든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0세가 매월 1474만원을 받기 위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한다. 50세가 매월 510만원을 받기 위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한다. 이러한 연금을 주는 연금상품은 없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내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낸다? 천만원, 이천만원 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천만원, 이천만원을 내더라도 물가가 만약에 예상보다 더 뛴다면 그거 갖고도 모자랍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연금보험 갖고 미래가치의 가입설계에서 연금액을 제시하는 것. 이것도 공시율이 떨어지거나 투자수익률이 떨어지면 그것도 못 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겨우 연금보험 가입설계에서 65세 때 200만원 정도 주는 것. 그것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노후생활 절대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노후준비에 있어서 연금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연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손해가 나는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이나 기타 등등을 가지고서 현재 가치를 반영한 노후생활비를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가처분소득을 확실하게 확대시켜서 크게 해서 투자자산을 크게 가져가는 것. 투자자산이 바로 뭡니까? 은퇴자산을 만드는 것이니까 이것을 병행하라는 뜻이죠. 결코 연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니 현재 가치에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밖에 노후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치로 줍니다. 미래가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연령대에서 현재 가치에 연금액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120세를 살던 200세를 살던 물가가 100%, 1000%가 뛰던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만큼 노후생활비를 채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엄청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노후생활비로 나는 아주 소소하게 지방에 살고 농촌에 사니까 100만원이면 될 것 같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100만원 타겟을 둔다면요. 국민연금으로 매월 4만 5천원씩 30년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총 1620만원을 납부할 수 있거든요. 부부는 3,240만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 기준으로 해서요. 3,240만원만 납부한다면 어떻습니까? 100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평생 현재 가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도 납부하지 못한다면 말도 안 되겠죠. 지금 젊은이들은 이 정도 충분히 납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젊은이, 지금 가입하는 사람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50% 지원받는 사업장 가입자라면 30년 동안에 1,620만원만 내는데 이것도 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죠. 노후 준비를 아예 안 하겠다는 뜻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현재 가치로 100만원 준비하는 사람은요. 4만 5천원만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200만원을 타겟으로 하는 사람은요. 매월 18만원을 내면서 40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8,640만원이고 부부는 1억 7,280만원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40년 동안 납부하니까 그다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납부했을 때 소득공제로 연말영산 환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돈으로 투자한다면 추가의 은퇴자산을 확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50% 지원 시 부부는 8,640만원만 40년 동안 납부하면 200만원이라고 하는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200살, 300살을 살아도 그 물가가 100%, 200% 올라도 관계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심하고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만원 타겟이 되겠습니다. 매월 40만 5천원씩 40년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인당 1억 9,440만원, 부부는 3억 8,880만원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소득공제 및 무료 장애보장, 장애연금 혜택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기꺼이 내야 되겠죠. 그리고 300만원을 평생 받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런 보장을 무료로 장애보장해 주는데 보장보험 모조리 해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망보장은 여기서 유정연금밖에 제급하지 않으니까 사망보장은 정기보험으로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중심보험보다 15배, 17배 더 싼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0% 지원받는다면 역시 부부는 1억 9,440만원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 돈도 소득공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부담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준비가 이렇게 쉬울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연금으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준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돈 조금만 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수익률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된 연금을 거의 지급하거든요. 물가상승률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20%, 100%, 1000% 관계였거든요. 무조건 물가상승률 맞춰서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한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 걱정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소득공제로 받는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장애보장도 무료로 공짜로 해주니까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고요. 유정연금도 받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상속세에서 제외되겠죠. 그러니 국민연금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한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전 연령대에서 적은 금액으로도 100만원에서 300만원 아니면 그 이상도 준비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적에 불과하다.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보험 가입하면 그나마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손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 왜 그러냐면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금보험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금보험은 매월 10만원도 아깝습니다.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보험 및 금융상품을 객관적으로 평가 분석해서 자산재배치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줄줄 세는 돈을 막고 노후 준비도 확실하게 성공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노후 준비는 이것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가입 강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보너스가 될 것이고 나중에 양가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상속주택은 엄청난 혜택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자산들을 모두 다 해지했어요. 가처분소득을 극대화시켜가지고 특히 연금보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투자자산을 늘려간다면 누구나 행복한 노후설계, 노후준비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